지금 유리 공예를 할 수 있는 작업장 안인데요 보시면 이 안에 유리가 액체 형태로 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용예로인 거죠 1200도 이상의 온도로 지금 유지가 돼 있는 것이죠 이쪽에서 또 가열을 해서 만드는 작업도 있고 여기도 따뜻해요 따뜻해 이야 좋다 유리 공예 체험 전에 간단하게 주의사항과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불과 뜨거운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작업하는 공간인데 기본 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쇠 막대기에다가 용예된 유리를 붙여서 여기서 굴려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큰 집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땡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고기의 지느러미 같은 거 만들 때 그리고 이거는 가스토치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다가 이제 두고렇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게 이거 비슷한 용도로 젖은 종이 신기하네요 종이를 굉장히 뜨거울 텐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죠 그래서 너의 글씨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 글씨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글씨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글씨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 좋아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고환경을 이렇게 impor하실 수 있어요 요구 case 우리의 글씨로 만들기 이런 불음이 들어있는 이길이 있는 기회에 이길이 높은 잠겨지는 글씨로는 글씨로 가재는 제 이름이 그래 안 Stephania 제가 그러게 할 수 있는 鍋이 fenomen이예으로 영필하고 흑미를 낼 수 있죠. 냉정에서 저장에 있는 공원에서 이 습가가 사안에 일어났습니다. 고문한 식물이라 시킴을 사안할 수 있다가 코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어라 소금으로 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다.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뜨거운 것 같다. 이것은 뜨거운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뜨거운 것 같다. 와우! 진짜 뜨거운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뜨거운 것 같다. 다른 크기의 크기. 다른 것 같다. 열자리에 걸어UNTO에 뺴고, siz start a pipe before your blind glass. 일거운 것 같다. 그들이 이렇게 담아온 것 같고, 그들이 이런 메탈을 옆에 여기로, 왼쪽이 그 위에 두려운 것 같다. 그리고 왼쪽이 squirer, 그리고 이 뺴을 마주 하 Chem. Hashtun 말이다. 이것은 표정이 있다면 그 위에 왼쪽의 유리가 붙어있다. 그걸 동그랗게 처음에 굴려주는 거죠. 앞은 모 fps, 그리고 뒤쪽쪽은 피 speculate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붙이면 요청할 때요. 그리고 첫에 이렇게 붙일거에요. 그리고 다시 붙일거에요. 이렇게 붙일거에요. 이제 붙일거에요, 그리고 붙일거에요. 램프 워킹, 휴징, 슬러핑이에요. 기법 등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라스 블루잉은 액체 형태의 유리를 파이프에 감아 올려서 입김을 불어 형태를 잡는 방법입니다. 제가 유리 공예에서 투명한 유리가 색깔이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색깔을 넣는지를 궁금했는데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에서 색 있는 유리 가루를 넣어서 같이 용이해서 색깔을 입히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액체는? 그 액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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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길이를 늘리기 위해 저렇게 돌리기도 하죠. 도대체 몇 번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까요? 색이 투명해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조금씩 완성되어간 것 같은데요. 수많은 반복 작업을 통해서 드디어 텀블러가 완성됐습니다. 만들어진 유리작품을 꼭 이곳에서 보관해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900ºC입니다. 915ºC입니다. 12라운로드의 글씨가 어떻게 되실까요? 보통은 15시간 정도의 흐름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기 2일 정도부터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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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오늘의 월요일은 Friday morning. 실온에 두면 안되는 이유 궁금하시죠?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 와! 워!